작지만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비옥한 콩쿠섬 병만족 이번엔 정말 제대로 찾아온 것 같네요 어? 여기 있어요? 형 왜 이렇게 해? 아니 들어간다 아니 들어간다 아이씨 어 들어갔다 안 넘어 좋아하세요 와 깊게 들어갔다 와 잡아요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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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명환이요 블루클랩 블루클랩 되게 큰 줄 알아 그렇게 얘기하면 쎄까만한 거예요 잡았다 와 색깔이 파란색이야 정이 그니까 정이 그니까 아 깜짝이야 왜요 왜 아 깜짝이야 왜요 왜 내 다리 기울어졌어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디 네 뭐 하세요? 화장실 여기를 만들어 이게 만들어진다고 했잖아 여기 여기 소변 대변은? 대변은? 어 여깄네요 대변 여기 대변 지금 하시네요? 아니 근데 지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카메라 있고 하니까 상대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너무 가까운데 우리 잡자 일어났네 형? 네 실제로 좀 급하신 진짜요? 네 건물 뒤가 어떨까요? 건물 뒤? 하나 둘 건물 뒤? 건물 뒤? 건물 안을요? 건물 안을요? 응 왜냐면 여기서는 볼일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응 왜냐면 저기서도 급했었는데 모기 때문에 내 엉덩이가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서 사실은 참았거든요 형님 응 아 물속은 위험해 그게 아니고 물속에서 볼일 보잖아 내 주위를 물고기 때문에 천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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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가 날 거야 진짜 랍스베가 뜨는 적 없으면 물으십시오 하하하하 움직이면서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진짜 더 움직이면서 애들이 따라와 날치 때처럼 이거 이렇게 해결해야지 이거 이만큼 땄어 우와 야 너네 노랑지 수색장 갔다 온 거 아니야? 이건 뭐야? 스택킹에다 다 똑같은 거야 어 내가 너무 작은 스택킹 가져왔어 야 뱀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이게 뭐라고? 똑같은 건데 스택킹 아 대박이다 아까 그거 어디 있어? 뭐 핑크래요? 나 줬어 일단은 그럼 물고기 잡을 거야? 좀 어두워지 그래 그러면 너도 불 좀 줘 빨리 추우니까 물속에 들어갔으니까 불 좀 줘 빨리 자 일단은 일단은 말이야 네 네네 어떻게 할까요 형님 네 우진이랑 류담이랑 네네네 좀 이거 좀 인계받을래? 네네네 진짜 X 좀 싸고 얼굴 노랬셨어요 네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뭐 고프로라도 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위로 올라가면 형 그냥 대변은 아닌 것 같아요 왜? 우리 팀의 첫 대변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아무도 볼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대변일 뿐이잖아요 신경 좀 꺼주시고요 저녁이라가지고 이제 네 자 물어 여기 있습니다 이걸로 구축해 지금 잠깐만 아 그래? 형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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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em 형은 형은 형 형 아우 뭐야 여기서 보시게요? 뭐야 봐봐 혼자 듣는 노래 혼자 걷는 길 혼자 보는 바다 혼자 보는 별 아려와